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키, 큰 손, 큰 발 그리고 큰 몸무게까지 갖고 있는 저는 김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또래에 비해서 등치가 큰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주눅도 많이 들었습니다 뚱땡이라는 별명은 무조건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살도 열심히 빼온 적도 있는데 제가 애초에 골격이 좀 큰 편이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평생 야 넌 살만 빼면 진짜 복권 당첨인데 이 말만 들으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조금 변했는데요 지금 남자친구가 누구누구야 살을 빼지 않아도 너는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워라는 말을 정말 매일같이 해주면서 저에게도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제가 여리여리 하지는 않지만 저희 엄마를 닮아서 이목구비가 진하고 또 개성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즘엔 모델이 무조건 말라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체형을 가진 소비자들을 위한 모델도 수요가 있다는 거를 우리 남자친구가 알려주고는 제가 한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면서 정말 멋지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하면서 정말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공구먼입니다 제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기업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제일같이 깊었거든요 마치 저처럼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한마음으로 주식도 매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매수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속상합니다 제가 이 기업을 그렇게 짧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 시장을 압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길게 봤을 때 어떻게 보실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의료업계의 전망 그리고 공구먼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주시면서 매수가는 6,8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말씀 주셨어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요새는 정말 개성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개성을 잘 살려서 직업을 선택한 거 보니까 정말 실제로 배우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것 같은데 주식도 저희가 잘하시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선 의료업계의 전망 여쭤보셨거든요 패션 그리고 의료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패션 의료 전망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이제 한국은 중국에서 좀 수입해 온 옷을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요즘에는 직접 옷을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런칭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패션에 대한 문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출군 종목들 섹터를 좀 살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방산, 전력, 화장품, 푸드 요기에 이제 K패션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K패션 관련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각종 음식 문화 그리고 화장품 K팝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 패션 뷰티도 한국 브랜드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최근에는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젊은 분들이 브랜드 런칭 마케팅 플랫폼 이용해서 정말 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외까지도 손쉽게 마케팅을 하면서 한국 브랜드들이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의 영향을 또 어디서 받을까요? 바로 이제 그 연예인, 그 브랜드의 광고 모델들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들의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외국인들의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산업 내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런 셀럽, 인플루언서, 연예인에 대한 착용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온라인 SNS를 통해서 또 정보 교환 그리고 빠른 배송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물가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성비를 찾고 수요가 증가가 됐죠 이런 부분에서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소비 섹터로 금리 인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고 그 전에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또 많이 움직여줬죠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K패션, K패션 하는데 그렇게 불릴 만큼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목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의료계 전망, 지금 K푸드 그리고 K팝, K뷰티에 의해서 이제는 K패션이다라고 말씀 주셨죠 저도 정말 동의하는 반게요 K팝이나 K드라마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인기를 굉장히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연예인이 입은 옷에게도 관심이 갈 수 있겠다 생각이 정말 듭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외 매출 쪽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좀 궁금한 게 이 공구우먼이라는 기업도 해외 매출 쪽이 좀 전망에 좋나요? 요분의 가격 전량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구우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연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플러스 사이즈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옷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발, 가방 이런 자파도 제조하고 매입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몰을 이제 중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점차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섬유, 의류, 패션 관련 주식인 만큼 이번에 주가가 움직였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류 관련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이제 디자인 품질로 주목을 받고 있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또 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과거에는 또 상장 석 달 만에 뭐 10배 뛰었던 공구음원이라는 이제 그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공구음원의 성장 잠재력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핫했죠 그래서 공구음원은 또 플러스 사이즈 우리 사연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플러스 사이즈를 예쁘게 만들고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일본 등으로 이제 인적 국가들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시장에서 입지 확대를 이제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비자들의 니즈를 일단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구음원의 실적도 좋지만 이제 최근에 금리이나 영향으로도 많이 움직여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변동사항이 많은 이 시점에서 조심히 매매를 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비슷한 종목군으로 보자면 형제 엘리트 아시죠? 그리고 패션 플랫폼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이 또 나와줬습니다 상해 엘리트라고 중국의 합지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출이 또 잘 나오니까 경기 부양체까지 더해져서 K패션에서도 한 번씩 수급이 들어와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반사익으로 공구음원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차트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엘리트 아 공구음원 공구음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봉 차트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둘게요 이날 이제 블랙몸데이로 미꼬리단 은봉으로 이제 저점 3810원 찍고서 반등 주면서 이제 다시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봉상으로 봤을 땐 요렇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그냥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횡보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봉으로 다시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해 주신 금액이 68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800원 구간 제가 딱 긋고서 시청자님께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블랙몸데이 한 번 나와줬고 반등 주면서 다시금 자리는 잡아주고 있지만 이 패션 관련된 주에서 이제 형제 엘리트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의 공구음원은 영향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길게 가지고 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8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셨다면 비중을 조금 싫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3만큼 한 번 더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반등 줬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해 주신 6800원 구간에서 매도해 주시는 거 제시해 드리고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짧게 보고 다시금 매수 구간 오면 매도해 주시는 전략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김님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공구음원이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성장 잠재력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광풍이었듯이 당연히 이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글로벌적인 니즈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죠 경기 부양책까지 더해져서 기대감 반사익은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우리 김김님께서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 꼭 그 기업은 아니니까요 비중을 좀 싫으시면서 비중 확대해 보시고요 우리 매수하셨던 6,800원 근처에서 매도하라는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이 전략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사연자 분이신데요 본업도 주식도 잘 되시기를 저희 상하가스쿨이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